해군 일암대사령부가 지난해 강릉과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같은 대형 화재에 대비해 소방서와 산림청과 함께 산불 소화 훈련을 했습니다. 훈련에는 장병 80여 명과 동해소방소 천국 119센터, 산림청 삼척 구규림관리소 등 관계자 15명이 참가했습니다. 훈련 참가자들은 가상의 산불 상황이 발생하자 주불은 소방차로, 잔불은 등진펌프 등으로 진압하는 등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현장 출동과 단계별 대응 절차, 장비 운용법 등을 숙달하고 합동 소화 능력을 높였습니다. 부대는 유사시 부대는 물론 지역 주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두 번 이상 유관기관과 함께 실전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.